안녕하세요 포스터로 말해요의 아나운서 전소연입니다. 여러분 요즘 핸드폰 없이 1시간, 아니 단 1분도 못 버티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. 저도 핸드폰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가끔은 불안할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같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재미있는 영화 한 편 가져왔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바로 인공지능 영화 하이잭시입니다. 하이잭시는 고장난 시리 대신 나타난 인공지능 트레이너 잭시가 주인공 피레의 인생에 나타나면서 생기는 코미디 영화라고 합니다. 아니 인공지능이 인생에 끼어들면 뭐 얼마나 끼어들겠어 했는데요. 웬걸? 일어나 이 자식아! 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알란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날씨예보까지. 아니 이건 뭐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포스터를 한번 볼까요? 정 가운데 커다란 글씨로 여러분 제 핸드폰이 미쳤어요! 라고 쓰여있습니다. 위쪽에 있는 남자의 표정이 놀란 것으로 봐서 짐작컨대 아마 놀랄만한 일이 생긴 것 같네요. 또 왼쪽 하단에는요 잭시가 앞으로 재미있을 거라며 본격적으로 주인공과 함께 할 것을 예감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 오른쪽에는 잭시의 이름 위에 더 나은 인생을 위한 인공지능 도우미라고 적혀있네요. 본 없이 일본도 못 버티는 당신을 위한 코미디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영화 하이잭시!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고요? 그렇다면 오는 2월 개봉하는 하이잭시와 함께 하시죠!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전소연이었고요. 저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화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.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